이동식을 아냐고요? 제가 아는 노무사 중 최고였어요. 내 부자야! 나오지 마! 그래도 일한 만큼 월급은 두셔요. 아니, 깨! 이래야, 일을 하겠나! 핫을 끄는 거나 해라. 우리 지우...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. 과장님, 그게 아니라 잘 겪여도 그게 앞으로 네 회사 생활이니까. 아무리 회사 사정이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. 우리 다운 방법이 있나?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! 우리! 오빠. 세상이 좀 바뀌긴 했나? 얘기를 먹은 곳으로